늦는다고 뭐 방송을 안하나? 해야지? 아님 내가 화장을 너무 빨리 끝내버렸나? 하? 오늘도 청순 귀여워 다 먹었어? 똑같애? 자 어제에 이어서 제다이 오더에 몰라 지금 신수 신수 신수라고 하나? 세계수 나무 있는 데까지 갔는데 무슨 시스터를 만나가지고 시스터 처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왜 인식이 자꾸 안 돼? 짜증나게 왜 그러니 요즘에? 어? 아 왜 안 들어? 지금? 별로 안 됐을까? 한 4일밖에 안 됐을까? 생각보다 별로 안 됐어 곧 엔딩 볼 거 같다 그랬어 오늘 좀 빨리 끝내면 엔딩 볼 거 같다던데? 진짜임 진짜임 굿뜨 여기로 가는 줄 알았건만 아니구요 여기 아니야? 올라가라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좀 뿌예 아니야 지금 이 맵이 좀 더 뿌연 느낌이 그리고 게임 자체가 좀 허예 원래 그럼 이쁜 밤의 잠의 누나 이쁜 밤의 잠의 누나 누가? 뭐라고? 제다인은 배비고 자신의 로록 그냥 그 죽음이 죽을 때 한 개의 죽을 때 내 공격하면 쓰러트릴 거야 새끼 깠어 까매까매 못생겼어 야 다구르 아니지 안걸렸어 당기는 걸까 미는 걸까 이렇게 당기는 거 또 안되드 뭐 안되드 어디로 가는 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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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인 우리 어? 배피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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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ken 이거 잡는 건데? X뽕 오 왜 X가.. 아 이씨 발 왜 X가 쳐져있어 왜 X가 쳐져있어 아 탔는데 봐버렸어 X 쳐져있어 앙성검 슬리브 세거 획득 지름길 공중제비 어제 베어가지고 웬만하면 안죽기는 해 길만 잘 가면은 나 마이크 너무 멀리가 있다 조용히 해야지 저녁때는 됐어 밥 다 먹었어? 밥 잘 쉬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아니네 도네 못 그린 그림 응 응 응 뽀삐 뽀삐 뽀 아이씨 바새끼 잇 잇 잇 밤의 형제들 아이 개새끼 아이 너말고 아 왜 다고를 하냐고 오이씨 바새끼들이 잇 잇 잇 잇 잇 잇 잇 잇 개시발 잇 잇 일 될 백 돼야 된다고 아 얘 멍청해서 못하더라고 엘버시 저는okay 이 누워 보라색 싸 싸 봐 봐봐, 개새끼들아. 싸부실하게! 아이, 이 시가리새끼. 빨리, 근데 인프레시브. 너 죽을지, 제다이. 흠. 얜 뭐야? 으르르르! 아이, 이 시바젠거! irgendwie 막 얘네를 같이 공격한다니까 짜증나게. 너무나 공격 jewels 그 Ary와, 누구야? 아까 던지자끼 나와. 아이, 개. 에이 이거는 안 피해줘요. 아농 아농. 이건 피해줘요. 어 아야야야야야야야! 바보라 게. 응! 자! 스킬 찍고 가자 밀치기 당기기 엘티 알티 같이 눌러야 되네? 귀찮다 최대 포스 증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필요하지 굿두 누구야 집새끼 이거 퍽퍽어 펑펑펑펑 펑펑펑펑펑 으흠 아아아 어이씨 봐 어 뭐야 이거 어 나 누구 여기 매달려 있는 줄 알았네 뭐 매드맥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네 어 싫어요 누나 비켜요 디디 와서 나 대신에 개질라고 밤에 자매고 나발이 어떻게 가야돼 이거? 어헝 어헝 보스 개허저비지 내려가볼까? 죽지는 않네 오허허 못생겼어 에잇 에잇 미리 올라가는 길 어 아니네 아니야 올라가는 거 맞음 근데 장치들은 뭐가 딱히 없어 아닌가? 아닌가? 아응 한번 가자 그냥 수고하 수고하 있네 여기 뭐 있네 그니까 야수의 으르렁소리 그치 응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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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이거지 땡겨 땡겨 어허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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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근데 아 이거 맞나 아 어 조금 재밌네 이거야는데 그 이런거 응용하는 것 좀 재밌는 듯 들어서 옮기는 거라고? 아 그인가? 흐흐흐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밤의 형제들이 사는 곳이래 공격 왜 안하냐 어어 야야야 오야야 으흐 오 오 오 오 달려도 되요 자 시발론들아 자자자자자 기본 공격은 패링이 되는데 저건 안돼요 런 어 뭐야 잠겼어 문 옆에 길이 있대 너무 친절하고 아 왜 잠깐만 일단 점프했잖아 오케이 일단 점프 오잇 오잇 거미거미 똥거미 똥거미 요로론랠 누론리 요로론랠 노론랠 요로론랠랠라 으롢 도르망 아니 오늘 푹 잘ance 아아아아 대가리가 아프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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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로가 많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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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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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한 대 치고 죽네 싸가지면 벌레가 어우 투 머치 아유 날아봐 야 야쓰 야쓰 헤에에에에에에에이 당신은 무엇을 도와줄까? 비디야! 여기! 비디야! 뭐? 비디야? 사바나 판초 재료 얻었다 새 판초 하하하 뭐야 저 소리 내 소리가 더 리얼할대? 어어 무슨 하시든가 말든가 어디가냐 개새끼야 살려줬잖아 힐링 에이! 비리! 아니, 저긴가? 어? 그러네 길이 있네. 뒤에 상자? 뒤에 상자? 뒤에 상자? 뒤에 상자? 없는데요? 비디야? 채팅 신지 꽤 됐다고? 아니 그건 먹은 거 아니까? 그거는 여긴데? 뒤에 상자? 비니 저거? 이 새끼 어디 갔어? 뭐야? 속수뭐야 이거 좋은 스캔 비디 그러네 상자가 있네 흐흐흐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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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흐흐흐흐 아 간 데 계속 똑같이 간 거 같은 기분이 들어 호잉! 이제 좀 게임에 적응이 된 거 같애 다루는 거라든지 뭐야 뭐고 어 잠깐만 빨리 해가지고 요거를 하는 거 같애 요 요 요 요쪽 걸 타는 거 같애 그치 으흐흐 으흐흐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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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머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ㅋㅋ 에휴흐흐흐흐흐 wof 아 이 귀지끼야! 왜 여길 지키고 있는 것이지? 여기 뭐가 있나? 기둥 뒤에 공간이 서였어. 아 이런 거 수집하지 말라고! 불이 끼! 건조한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으이이요요요요요요요요! 나 조만간 패드 부서질 것 같아 얘들아 뭐야 이거 자르기 지름길 어허 부리키 치키브리키 치키브리키 여기 맵이 너무 뿌옇다 근데 진짜 치키브리키 치키브리 올라가라고? 아니지? 어디가 인마 야야야 어디가 야야야야 좀만이 어디가 어? 제끼 봐라 누구야 만지지마 만지지마 좀 뿌였다 여기 네비 풍산가? 미세먼지? 보스전인가 보 고르가라 오우 시발 오 야야야야 물지마 아프데이 오 에잇 아 뭐야 기둥이 있어 이 씨발 비디 스템 끽끽 점프에서 대가리를 때리고 싶은 거 좋아요 힝 물지마 자 으하 하아 아아 뭐 아아 어 아 로 아니 애들아 내가 원하는 공격이 안 돼 보스전한데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거 세피도 바로바로 안 되고 나 어디갔어 나 안보여 나 어디갔어 게임 그만 어머 어머 아 점프해가지고 그 시기야 된가 보다 이거 놈새끼 아 아잇 개시발 아잇 개시발 아잇 개시발 아잇 개시발 아 점프를 해야되나 이 맵에서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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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고 개새끼야 해주라고 점프맵인가 봐 점프맵인가 봐 와라 와라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라 개혈 받네 아 그래 허무하다 진짜 만지고 있으면 또 오는 거 아니야? 왜 뭐 이런 거 아니야? 갑자기 붙어가지고 아 장갑을 아아 등반용 발토 올라타는 속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이제 그냥 아무데나 올라가는 겸 이끼 있는데 막 이런 데 가는가 보다 너가 울버린이야? 좀 빠르긴 하다 얼마나 더 많은 기구들이 나타날까 이제 스무스하구만 그걸 어떻게 가져갈 생각을 하지 잠 못타 아 쟤네들 싸울때 우와 무기 존네 좋아보이네 이러면서 사이자까 사이가 안좋을까 못 물어본거지 아 아 여기 들어가서 쟤랑 싸우는게 통가을에 이런건가봐 약간 성인식 같은 느낌으로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거인? 아 애기의 캔디 저 날 넷니 어? 잠깐 이런 벽 되는지 한번 보자 안되네 무슬모 아 뭐야 보그 보그야 뭐야 이거 기둥 뭐야 이거 이씨 영상 괜히 떡이네 오 빨라 아이 개새끼 야잇 야잇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 씨바 안보여요 아파요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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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 으아 으아 어 나 좋네 빨리 올라가는데 어 나 좋네 빨리 올라가는데 맥이 밤냥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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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어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걔 올라가 빨리 배치 uncertainty 하여간 빨리빨리 암 배바iac 해야지 오지마아 아 씨발 이들 수산새끼야 아 뭐 하지마 따라! 아 야 발 잘라 발깍 잘라 아이 캐릭터 존네 모자라네 뭐 뭐 뭐 해야 돼? 공중에서 찔러? 이 개.. 아 내가 타는 건가 보다 오 뭐야 야 날개 왜 뚫려 대가리 대가리 정확히 대가리 아 아 이 씨발 야 머리 잡아 땡겨 머리 잡아 땡겨 빨리 12 Helmm 왕왕왕왕 кто 아 이거 개새끼가 뭐야 저 33 far Hoş 어 깨끗! 대머리 뜨뜨뜨뜩 그렇지 짧은 게 못생겨가지고 박어 벽궁 하자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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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다시 뛰어 다시 뛰어 오케이 내가 믿어 아 날 믿지마 아이C 엘티! 그렇지 야 목은 다 잡아 땡기겨 찍었다 흐흐흐흐흐 너무 많이 잡아 세 번이나 잡아 뜨듬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이다. 제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이리와 뚝배기 딱대. 개새끼야. 고르가라 터치했대, 얘들아. 에이, 미리. 어, 뭐야. 만질 수 없어. 새끼가 있어. 끝이야? 좀 아쉬운데? 갈무리 안되네. 뭔가 지루하지 않게는 해주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 밤에... 누구?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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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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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이라도 지랄하고 있네. 내가.. 모르겠네. 청량이라. 안주로. 에이, 이 시éta. 왜 나를 공격해? 미친놈아. 이 시다, 도와줘도 지랄이고, 안 도와줘도 지랄이고. 어이구 수랄 나 지랄이 났는데 아기 니들끼리 싸워 어? 얘도 이 새끼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 새끼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쏴봐 빨리 빨리 더 쏴봐 얼른 쫄고 시끼들 이씨 쫄하면 또 안쌔요 오오오 길이 어디요 하지마라 마이씨 아이 이 귀시끼들 어 으아아 아 어여이아이아 두개를 한 번에 내려야되나봐 내리고 왜 안 내려와 이거 내리고 내리.. 내리고 자 런 으으 잡았어 아 맞아 슬로우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자꾸 까먹네 저 다리 저 다리 조용히 해 비비가 조용히 해 베가 본드 세 판초 재료 우린 요거 예술은 너무 위험해 우린 이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우린 죽을 필요해 아니 우리 형과 함께 여기에서 데려다 여름 호러? 아 목, 목 지금 없어졌어 가라앉았어 근데 쪼옹 꼭 만지면은 살짝 아픈 정도? 뭐 제대로 웃겨, 그렇게 부은 게 저기 있는데 넌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넌 길치다 아 길이 아니다 아우 가시 맺길 것 같애 손에 아 얘네 마을인가보다 밤 밤 밤에 어쩌고들 마을 인가 잠깐만 충전 좀 하고 가야 겠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한 명돼 맞네 그냥 내려가도 되겠는데 아 또 다른 형제여 개새끼야 너도 너도 쏴봐 어이 씹새끼 그 말고 다른 거 싫은 말 아웃사이더 뭐 얘 벽 보고 있어 체크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화려한 거 같애 진짜 모션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도심 도망가 누구세요 누구야 항아리 게임 모이잖아 항아리 화려하지 후이 하고 날아가자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지 어 뒤로 올라갈 데가 있어 앗 어머리 씨벌 아 얘는 안들어지네 무거워 가지고 그냥 끌어야 겠다 이리 와봐 어 야 나 갇혔어 여기 였구요 아 하다가 말았는데 오! 금방 깰 듯? 아 마실게 없어 마실걸 안 사왔어 응 아 왜 그 오랜만에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지더라고 아잇 개새끼야 아잇 개새끼 물을 다 먹어? 예쁘다 맥주? 아 맥주는 있어 맥주는 있는디 맥주는 이따 방주하고 먹어야지 아 웃을 도망가 웃을 도망가 흠 저.. 박스는 뭐지? 이 줄은! 이 줄은 씨발! 흐흐흐흐흐 약간 방금 북은 뭔가 해리포터 같았는데 왜? 어? 어 뭐야 여기 한번 가볼까? 아 이 씨발 아 왜 개같은 게임이나 있어 их ama 그러시겠지 마음이 심란하시겠지 에휴 에휴 하면서 아니 모르겠다 근데 떠나는 여기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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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동 다시 나왔는데 또 들어가 에 에 문 거대 문 누워 빅 어? 아이 이 시바 새끼 어 으 아, 가야돼. 아, 저기로 가야돼. 일본 축구단수 이래... 시바자기야? 어쩜 그리 잘 지었다. 하나, 둘! 여기 낯닉다, 어째? 어? 여기 처음 왔던 거길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로 가야돼지? 하고 길 찾다가 못갔던 거길 같은데? 어허, 안 간 길이 많네. 우린 아래쪽이다? 아, 뭐야, 이 시발! 제발, 저 fordi, 어째? 이것은 안잡고! 으아! 쟤보시게. 으을! 다이! 제대! 오? 라임이, 쩌는걸? 유일다이 재다이 유일다이 재다이 이 새끼들 노렸네 이 새끼들 노렸네 돌아온거 같애 근데 저기 가야된대 가자 가면 길이 뻗지 뭐 다리 이 새끼가 어디있어 나이 형들은 거 같애 흠 대지마 흠 대지마 흠 대지마 으알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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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행히 다행히 택틱은 없어요 이럴로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 무덤 어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어? 뭐야 씨 봐 그.. 피고라 할 때 이런 맵 나오잖아. 마지막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발가락 그 골리아 저기 때리는 것 마냥 때려야 되는 거 기믹 몰라가지고 거기 생각나는데? 그지 그지. 아 보스야? 보스 껌이지. 난이도도 껌인데 뭐. 못 깨면 죽어야지. 이마. 그 문을 건너지 마오. 안 열리는데? 오히려 좋아. 이번 연도 뭐 나오지? 나오는 거 있나? 연금술사 증표. 맞아 맞아 맞아. 아 엘든링 DLC 맞아. 아 엘든링이 올해 나오니까 연기됐어? 뭐 다른 애들이? 던지기. 어 공격력 증가가 있었네? 시바 진작 찍을걸. 어허. 아 피고라는 책. 뭐야. 뭐야. 뭐야 나 돈 많이 됐어. 뭐야 무슨 일이고. 어 맞아 검은신아. 그거 되게 화려해 보이더라고. 어허. 어허. 으응 응. 가방이 없었다고! 거다원,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타팔? 자로 타팔? 우로는 없어? 뭐가 굿이여요 아직 멀었구만 어떻게 가라고 어이 씨발 오케 가누 이제 오케 갈까 얘들아 하나 둘 잉 허어어 허어어 음 그게 아니 근데 게임 내 핵들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 여기로 가는건가? 아 설마 내가 이거 옮겨야되는거야? 계획을 세운지 착수하라구요? 이게 안 움직이는 기여? 응? 퍼들이야 또 퍼들이야? 잊지마라 잊지마라 저거 오케 가누 아이씨 아이씨 이거? 나도 몰라 이거 뽑아보자 한번 가까이 가가지고 안 뽑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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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져요? 어? 근데 괴롭히네 아이 쾌를 못 봐 뭘 자기한테 오래 나한테 계획을 해보래 미뤄지는 것도 없고 불편하네요 마스터 못 가? 당겨지지도 않고 빨리 겨울에 나보고 밀어지지도 당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네 잘 뛰어라 이건가 안 닿는디요 개울받네 하나 둘 이거 뛰어서 그냥 가는 거 맞을 수도 있겠다 게임이 족같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니 문 있는 거 아냐 여기? 이거 어떻게 가라고 나 아는 사람 손수 좀 오 3단 점프 가능? 2단 점프는 되는데 한 둘 한 번 더 아이고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뭐 여기 가보자라도 틀고 있어야 되나? 다 나가 똥 마려우니까 나갔다 올게요 아 잠기 아 뭐 얘를 이렇게 학대를 시켜 으잉? 뭐지? 한 번 잡아보라고? 여기를 잡아보라고? 빨간색 통로? 개씨발 아 양아치 게임이네 아 튀어나온 데만 잡아줄 거 아냐 튀어나온 데만 잡아줄 거 아냐 여기 발판이 있는 이유가 있겄제? 여기로 가라는 뜻이겄제? 아이 잡아 이 문딩아 얼씨구? 어어어어어 아우 지랄 노 지랄 노 어우 왜 어 왜 씨발 으음 아 이게 안 올라가지네 미쳤다 얘들아 아오 짜증 난다 아우... 오오오오오 오오오...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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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찻! 으으...이 씨발! 그렇지! 난리 나네 아주 그냥 네 저 한가합니다 되주세요 왜 안된 짓이죠? 무릎까지 구르셨어? 가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어? 여긴가? 여긴가 보다 또 또 또 또 어디 잡을 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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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와봐 이거 다 나와봐 이 ㅅㅂ이 디뎠다 기울 받게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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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들이 배반했대, 모발이 없어. 왜 이러는거야 갑자기? 어머어머. 왜 그러는거야? 블라스토들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세요. 가자. 그는 당신과 함께해. 가자! 가자! 여기! 죽을래! 죽을래! 뭐야? 꿈꾸고 있나봐 어휴 이 씨발 사망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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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팔 차례당한대 정비구역에 누가 있대 난가? 난가? 어 난가 봐 뭐야 아 줄줄 스승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여러 기술들을 쓰고 있답니다 아하 아이 까리 응 날.. 날 쫓지 마세요 나 갈라니게 나 갈라니게 뭐 이 씨발 안 좋아한다 안되다 아하 오 마이 맛있어 죄송합니다 그 안에 광선검 어디갔나 어 왜 뭐야 나 그거 없어 이제 왜 어머 이 씨발 아 광선검 없으면 나 힘을 못쓰는거야? 걔 허접이네 어? 어디로 가야돼? iced 어ten 더 point 누구야 대단하다 나 어디로 가야돼? 줄 타고 가는거 아니야 줄을 왜 못잡은? 뭔가 뭐고 아까 왜 안잡힘? 어머머머머머 이거 게임이 좀 이상해 뭐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멋대로 해 아주 그냥 으아야랄 으아야랄 오 마스터 앞에 수동 조작 장치 했대 나 저거 못하면은 마스터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거 아니야 했으니까 근데 살아 있겄대 어른 될 때까지 청소 로봇 전내 간지나네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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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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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艦의 연기기관을 넘어갔다. 전기기관의 전기기관을 넘어갔다. 이戦은 제 바라완이 끝났어요. 지지아 통증을 기다려주세요. 기억나요. 내 목적에 믿는 게 아니라. 아, 죽지마. 자꾸 안상구가 안가... 안상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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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구가.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죽었어 아니야 아직 벗어나면 안.. 뭐야 무덤 어 갑자기요? 락은 좀 하고 예 저는 두려움이라 없습니다 아직 무력하다고요 내 손은 너의 손에 아직 겁나? 아 아 내 손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들 아 아 너는 젠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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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제자야! 아니! 아, 진짜 무술 모뎀 어? 진행 불가임? 오호라 방황스럽구려 오, 문 안 열릴까봐 존댕 무서웠네 오, 문 안 열릴까봐 존댕 무서웠네 때릴까? 아, 눈신이다 뭐 이런거 아니야 밤의 황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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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 mi를을을 수 없었고. i was forced to strike them down. i escaped to this... desolate place. Pyramus here. 밥은 어떻게 먹고 살어? 혼자? but i conquered it. you're the one the knight brothers follow. yes. 이 말에 오는 국가 여자들이 찐어 시한 것 같고 이들은 우리 모두가 그의 영향력을 예전화 가장 강한 아야오 지금 여기는 그의 영향력이 그의 영향력을 εται certitude 이들은 어두운 fret 우리를 저희의 그는 우리가 못 누구든 서로 말이지만 기네 혀가 기셔 불 갖고 와네 내 가족이 되어라 지뢰 내 가족이 되어라 어? 밤누나다 만날 것 같은 거? 달팽이? 귀여워 보였고 좀 맛있어 보여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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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to bring him into your family. You were told to deal with it. Clearly you lack the power, little witch. Power? You are mad, Marikos. Dothamyr has unmade you. And my misplaced loyalty has allowed you to lead the Night Brothers astray. Unlike the Jedi, the Nightsisters of Dothamyr do not turn on their kind. Our bond is eternal. Your sisters are dead. Yes. Their graves are all around you. Time to go. Sure. Slytherin. Tailor your na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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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iled killer. This power is beyond your control. Well, you both are dead. You do not want to meet the Nightsisters of Dothamyr. You do not want to meet the Nightsisters of Dothamyr? You do not want to meet the Nightsisters of Dothamyr's We Barely! Oh! Oh, oh! Oh, oh! Oh, oh. 야 나 키가 키는 든다 이제 아니 미친 아 나 칼 없지 생각해볼까 얘들아 저는 칼이 없단다 하지마 만지지마 쳐들어 날 만지지마 새새끼들아 꺼져 자동자동 문 예 겁먹었습니다 시바 비키세요 아 그게 없어 장비가 없어 안아줘요 싫어요 오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우리 배 왜 우리 배? 이키세요 팬미팅 아닙니다 으이씨 빠질껴 그 보스 녀석 어떻게 됐어 뭐지? 친나가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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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더 같다는데 아프레코밤이야? 아 빨리 버스 좀 줘요 자는 거 아니야? 그러시든가 아프레코밤 아프레코밤 어르신 아프레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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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의 그림자 칼과 비디는 폐후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고 환영을 상대했다 그를 무력화했다 방랑자를 만났다 자기소개를 했다 메린이 그를 저지했다 칼이 공격했다 아 칼을 공격했다 칼이 오더 66에 대해 고백하자 시어는 칼 자신만의 광선거 만들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칼이 너무 어쩔 이야기를 없애버린대 일룸! 어디 행성이로 룸맵이야? 마지막 챕터? 아 이제 끝이야? 전후 행성? 칼 네 네 그런데 준비했어 저는 그냥 여기 말이야 모든 제다이의 검은 쪽을 검은 쪽으로 눈썹 전혀 잘 그렸네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어 아직 검은 쪽으로 칼 앞뒤를 몰라가지고 옷 갈아입고 갈까? 너는 항상 수술할 수 있으나 근데 그것은 테스트야 빨리 줘요 우린 우리의 선택은 계속 싸우고 우린 우리의 누구를 만들 수 있으나 아하 하... 아 양날검 아니잖아 누가 봐도 칼 누구랑 결혼하니 근데 잠깐만 나 쾌를 안 봤어 쾌보고 가자 오 야 쾌를 안 보여줘 백합본드 어메 따스워보이는 옷이 하나도 없는디 얘들아 아따 이거 입을까 결혼 왜 하냐고 아 이거 후세대 이야기래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아 칼 한번 꺼내보자 이거 신바 칼 안 꺼내지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제대의 사원이래 아 너무 멋있어 제대의 사원이래 어제는 일찍 오늘은 일찍이다 내일은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씻고 자야겠다 아침 안 씻게 아침 안 벽 아침에 6시간 반벽등반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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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al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알려줘야되는거 아녜?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점프? 아! 어? 이 부분 좀 리얼하디? 눈에 구멍, 눈 구멍 퓨! 찰싹 야, 손 갈퀴 하나 달았다고 이렇게 빨라졌어? 너무 좋고 이거는 또 약간 좀 데드스페이스 생각난다 데드스페이스에서 이런 눈맵 나오는거 있는데 악랄해 막 암석 떨어지는데 줄을 마시지 아, 빵 하하하하 갈갈갈 뭐고 위대한 제다이가 여기서 명상을 했어 회상을 한 곳이야 아니 어어, 나 못갖는데 아직? 야, 그 뭐, 불도 쓰는가보다 나중에? 에? 어? 불을 쓰는갑세? 으흐흐흐흫 으이씨 불에 여기 어디로 가래 어딜 잘 봐봐 얘들아 찾아봐 어디겠니 없구요 내려가볼까 어디야? 어? 왜 저런데 구멍이 있었어? 안보였는데요 안보였는데? 흐흐흐흐흐흐 꼰대이 어? 있네 길이 또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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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동생 에욕 시 뭐야 여기도 전기 시설이야? 또로리 이외 금요일 또로리 또또이 아 광선검 안 빠지냐 이거? 뭐야 이거? 광폭.. 뭐야? 어머 길 아닌 대로만 와 자꾸 나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온열든? 맵 대충 본다고? 맞아 맵 잘 안 보 어 어 어 이거 약간 퍼즐인갑다 요다가 저 문을 녹이고 모보라 야 이거 꽂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어디 아 문 밖으로 나가볼까? 또 퍼즐이야? 가지는 데가 없는데 내놔 힌트 여기 집에 적절한 위치가 어딜까요? 또 줄이네요 또 줄 또 줄이네요 또 줄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게 뭔데 맞네 왕마 밀어봐 아 시바 끊어져 보네 다시 이거 건들면 안 되나 봐 그런가 보다 근데 저기도 막 벽 타고 가는 길이 있거든 이거 못 가 건너가야 돼? 아닌 것 같아 내려가봐 괜히 왔구요 아 넌 관광하니? 아 이제 공안 좀 훑고 다녀라 로봇아 넌 왜 그러니? 나 바빠 죽겠는데 혼자 놀아봐 혼자 막 노느라고 바빠서 그냥 로봇이 씨발 펜시 라라? 그 위에 라라까지는 음 그래 라라 얘기한가 보네 펜시 라라? 그 그라라 아니야? 어? 나 어떻게 올라감? 어떻게 녹이지? 내가 좀만 더 팔이 길었더라면 벽 벽 벽 벽 벽 안 움직인 디야? 좀 뭘 좀 틀어야 되나 봐 저게 틀어야 되는 거 없어 다시 위치 그 얼음 기둥을 좀 녹여야 될 거 같은디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이거 저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은데요 어? 펴? 다시 가봐 저기 여기 저 그러게... 흠! 오 이 씨발! 오 이 씨발! 걸.. 좋~~타? 조금 한 번 더 뜨는...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이렇게 다 부셔놓은 걸 어떡하라고! 누가 봐도 잡았는데 야 요상하다 이거 뭐 이상한데 아하 아닌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알았다 여기서 잡아보자 응 안됐지 아까 야야야야야 알았다 알아버렸어 알았어 알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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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알았으 나 알았으 나 나 촉이 왔어 지금 저것도 콘센트였어 저거 저거 놔봐 빼봐 아이씨 이제 나 나 나 나 나 라바 라보수 어라 이게 아니란 말? 이게 이게 어 이게 슬로우 뭐 머글을 저런 건 아닌 것 같고 뭐지? 두 개나 안 꽂아질 거 아니야 어디까지 땡겨지냐 얘는 이거 거가 맞는 것 같아 아 뭐야 얘들아 왼쪽 위로? 내가 여기 당기는 건가? 오 씨부레 내가 당기는 거였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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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녹았어 녹았어 그렇단 말이지? 영 자 영 자 이쪽은 어떻게 안 될까? 저것도 녹여야 되는데 어 이거 아 정말 쓸모없구만 정말정말 정말정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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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코 코 코 코 키끼 오 카 카 그럼 너를 어디에 꽂을까? 어? 아 얘는 마지막에 내가 드는 건가? 이렇게 잡아 땡기는 건가? I know, I know. 알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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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아, 물었어.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루야, 일루야,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나도 어떻게 올라가?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먼저 건너가는 겨. 봐봐, 보여줄게. 내가 먼저 건너가고, 어? 시발. 들썩! 들썩 떠, 들썩. 그리고 이제 올라가. 이제 건너가. 너무 바보 같아서 할 말이 없네. 위치가 살짝 바뀌는 거지. 어? 여긴가 보다, 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어? 살살 너. 살살 너. 배속. 마지막 체크포인트인가? 스틱트인가? 찍을 스킬도 없다 이제 누구야 이런거 일자리 하나 찍자 약간의 어 아니야 안되네 가자아 가자아 가자 엔딩이야? 좀 아쉽다 아 맵에 좀 맵이 좀 더 많았으면 이거 좀 재탕을 많이 해 먹어가지고 오 이게 뭐 뭐라지 몽공이라 하는데 몽공? 간을 쪘 간을 쪘 아직 나왔어? 아 이 정도 속도면은 엔딩 금방이지 기대하라고 수정 동굴 이게 뭐야 이거 가까워 아 이 정도면 금방 가 이게 뭐야 이거 오 그없이 고기 안괜찮은거 같은데 아 으흐 흐흐 으잉 아 이정도는 금방 금방 이제 전식이 되지 찰싹 으흐 으흐 여봐 여봐 체크포 다음 체크포인드 껌이잖아 이거 날 부른 느낌이 강해지고 있어 가자 오고힝 오고힝 어 어이야 졌댈뻔했쥬? 길이 없쥬? 아 아 저기 뭐 반짝거리는 거 있는데 아 아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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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 할 걸 정찰 시킬 걸 바보처럼 잠깐만 나 목표가 어디야 이쪽이 구려 으흠 와이 제끼야 아니 왜 나 칼을 안 꺼내냐고 근데 나 칼 얻었잖아 왜 그래 대체 왜 그래 대체 어이씨가 제끼 내 칼이 아니여가지고 안된다고? 그럼 칼 왜 빌려줘? 뭐 허전하니까 들고 가라 이거야? 이 아줌씨가 예스 여기로 볼게 왜 빌려준 거야 대체 이 시바 뭐야 이거 무슨 일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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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이니. 누나 너무 예뻐. 이 짐이!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이거. 온천! 천..간월공? 간..간월천? 아 온천 가고 싶다. 빠르지? 거의 다 갔대. 이모 너무 예뻐? 이 틈새 들어가는 이 모션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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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 씨발 A키 눌렀잖아. 아 뭐야. 그 뭐 뚫린 저길 찾아라. 뭐 그런 건가? 에? 오구야? 오메 이 씨발 얼어디지겄네. 아 찾았다 얘들아. 길이. 아주 어렴풋이 보여요. 길이. 아 정신을. 아 정신을. 아. 뭘 보고 있어 인마 빨리 꺼내. 뭘 보고 있어 인마 빨리 꺼내. 실제는 안 가? 응. 오 나 길 찾은 거 대단하지 않아? 전화 좀 있어. 이와에 닮았어. 아 약간. 좀만 더 씬 하면은 닮았겠다 더. 길쭉. 가만히. 비디 어떡해. 나 돼지인 줄 알텐데. 야. 설마. 저거를. 꽂아 놓으면은. 광성검이 나오나? 아까까지 추워진 긍게. 흐흐흐. 흐흐. 흐흐. 짱이다. 저게 뭔데? 어. 야 나 쇠. 야 너 손가락에. 살쪄가지고 반지 안 빠져. 아이씨 빠졌다. 야 아 왜 쪼개 졌어? 어쩐다니. 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개발 만들 Beccaman 볼체. 뭐야? 로봇이 말했어 방금? 뭐야, 나 뭐 10도도 걸렸니? 뭐, 뭐가 자꾸 물려있냐? 파멸이 닥쳐온 것이 느껴지는군 비디 알고보니 막 머리뚜껑 까니까 뭐 수정 몇 개 꼼쳐놓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후손들에게 물려주렴 이러면서 어떻게 아냐고? 진짜야? 너가 후손들 잘 지켜주렴 이러잖아 아닌가? 아무 것이자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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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비 오, 슬퍼 오, 슬퍼 어딜 끄는 거야? 흐흐흐흐 알고보니 제 눈알 한쪽에 수정구 저거 박혀있는거지 아, 답답해 흐흐흐흐흐흐흫 아, 또 또 있는 쪽이 있을 수 있다? 오, 아, 작은 거 있네 색상을 변경한다고? LS를 눌러서 결정하라고? 내가? 이거? 이거 좀 보라색할래요 이게 이쁘네요 어 아 하하 하하 아 또 또 안 보여주고 지들끼리만 보여주라고 과도한 게임 플레이는 일상생활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알바노 국가기믹이야 아 왜 나 안 보여줘 중요한 장면이 사부님 거 고친 건가? 어머나 색깔 잘못 골랐나? 왜 안 켜지? 아악 오오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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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X LTX 아 켜놓아 얼른 어? 똑같은데? 여기 많이 있네? 빛나는 거 많이 있네. 수경이 널 선택하는 거. 수경이 널 선택하는 거. 짱범이 어제 안 되네? 나는? 수경이 널 선택하는 거. L, T, X라는데, L, T랑 X 왜 안 되지? L, B랑 X인가? 아, L, B랑 X네. 대체 어떻게 해야 L, T로 보는 것이야? 아아, Let's go. 강자! 쌀금, 강자. N, 얘들아. 아들! 승리오, 승리오! 자신이 그래, 우리를 아낸다! 이들 다 죽였어! 우리를 도와주자! 신이 그래, 우리를 다 죽였어! 야, 우리를 다 죽였어! We got you! We got you! 에잇 아 싼건 안써봤다 싼건 오 쎄네 쎄다잉 엘비 포스가 아 포스 공격 포스가 필요하다 그러네 강공이랑 똑같네 강공도 이거 저 저 저 저 저 저 포스 써지거든 에잇 멈춰라 이 녀석 포스가 없어 아 이 십여새끼 아 이 십여새끼 아 아 아 아 끝인가 끝인가 고 고 고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무슨 La 이거는 엉 아 만지지마 아 씨바 새끼 나 어디가야 돼 지금 일단 가보자 여기는 약간 어디로든 못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가다 보면 가겠지 어 안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안 죽어 죽어버리려 누구야 누구야 누가 쐈어 더 써봐 저기로 가네 가자구 불쌍하다 이 얘네는 뭔지여 이럴때는 좋은 방법이지 그냥 무작정 뛰기 어이 씨발 아 여기 아닌가 어 그러네 불쌍하다 으엑 으엑 이리와 날 때려요 으엑 에엑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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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쥐들끼리 너무 공격 안 돼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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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는 위험해! 얘네 무서워 얘네 아퍼 얘네네 이네네 아퍼 런 런 런 런 으어! 어이 씨발 어이 씨발 새끼 아 뭐야 잠수! 햄! 왜 이렇게 피잠 헛 헛 새 스킨 그 저 그 시기꺼 저거 저 비디꺼 여기 아까 왔던데랑 비슷하게 생겨낸게 비디 오시다 일룸 일룸 아니 여기는 이 시가 뭐지 아 이 개새끼들이 내가 잡혀줄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이뎁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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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도망가야지 너 어디로 가더라? 줄 줄 어딨어 누가 저기다 올려놨냐? 근데? 약간 줄 어디다 줄씨가 누가 끊었어? 어디라고? 개새끼들이 문도 안 열리네 잡아야 되나봐 아이씨 여러 명이 하는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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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스타디스버? 뭐가 온대 어 야 뭐 왔어 누가 왔어 나를 보고 있어 가만 길이 어디라 어허 어허 길이 날아 도로롯 어떻게 올라가죠 아 길이 있었네요 아야 많이 안보여 아 씨발 저거 잡아야되는거야 설마 두말인디요 다같이 대져보실까요 어메야 어메야 맞아? 계속 이렇게만 하는게 때려야되는건가 아 가보녀 아 이씨 발가락 내놓으라고 아 이 개새끼야 얘네 잡아야되는거 아 이씨 하지마라 그냥 무조건 휘끄리면서 다녀야되나봐 이리와 아 이씨 이리와 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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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단둘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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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방금 뭐야 열렸다 닫혔는데 되질라고 빨리 안 열어? 아이씨 아 두고 가는줄 아 이야 이거 다 어이씨 이렇게 objects 제포의 거대한 우주산? 다소미르로 돌아가래 제포의 거대한 우주산? 제포의 거대한 우주산? 약속이 필요해 오늘의 Zac Fuck to run 제포의 성적이 필요해 제포의 성적이 돼 제포의 성적이 필요해 제포의 성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포의 성적이 필요해 제포의 성적이 필요해 제포의 성적이 필요해 제포의 성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누구랑 싸우는거야? 누구일까? 대체 누구랑 싸운다는거야? 보스가 누구야? 아직도 문신춘? 걔 도망갔잖아 그냥 자매님 나타나가지고 도망갔자녀 걔 맞다고? 걔 아니면은 내 추측으로는 죽어? 나 그 무슨 아레나 거기서 전투시켰던? 아 누나랑 싸워? 아 안되는데 그 이쁜 누나? 아 안되는데 자매님 말고 이쁜 누나 말하는거지 안되는데 아 아직 저기 한타임 더했어? 오이씨 뭔 벌레 벌레가 어제보다 살찐거 같은데? 어? 아아 하지마요 이씨 빨롬들아 왜케 많아? 하치맨 하하하하하하하하 개새끼들 이씨 아 갈순해 있지? 갈순해 있지? 오메 극성이네 아주 매탄 한번만 보고가자 내가 매탄 한번만 보고가자 쿠제트 무덤에서 아스 어쩌구 회수 무덤까지만 가면 되는겨 갔다오는거야 뭐 아! 쓰읍! 아잇! 이봐잇! 벌레들끼들 루니야아! 오이씨 다올뻔 문열윻었門열윻었 나이스 자동문 오오오! 기르르 잃었쥬? 내가 기억하는건 무엇인가 내가 내가 시발 왜곡된 기억 으으잇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긴가 본데? 아 맞겠다 맞겠다 여기서 그 아저씨랑 만났었잖아 여기다 저거 뭐 있띠야? 큰 거 있는데? 로봇? 이 새끼 먼저 줘야 하는데? 화연방산인가? 뭐냐 이거 따로리 개 지지고 아, 나 칼이 분리가 안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대지 지고. 잘하지? 이제 열린다고? 이제 열린 것도 좀 웃기지 않아? 무슨 근거로? 왜? 아, 이 새끼 진짜. 이 새끼가 관광하냐고. 아, 너 놀러 왔니? 이집트 구경 왔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주인은 쎄빠지게 지금 열심히 빔샤벨 구해가지고 열리는 거라고? 야, 빔샤벨 이거 아니라며. 아, 집에 무기 들어왔나? 아, 이 새끼가 관광하냐고. 또, 또 스승. 너는 여기 안전한 거였다. 안전한 거였다. 안전한 거였다. 너는 그 영향력이 넌 제대인 줄 알았다. 아니. 너는 앞뒤고. 내 경험을 죽여서 나의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들이 안가서 죽을 수 없지 그럼 우리 죽을 수 없는 이 순간을 볼 수 있을지 왜 그래? 아이씨 스승이여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빕 정렬의 정렬의 정렬은 안아주나? 그냥 테스트한 거였나보다 이 새끼 아직도 떼쓰는 떼쟁인가 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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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stop! 어머 이거 안 돼 쟤 어떻게 죽이지? 저주받는 곳이라구요 이 새끼 저거 저 새끼 저거 죽여 것도 안 되겠다 쓰러진 참외들이여 말리코스와 협력해야겠어요 말리코스에게 협력해야겠어요 누나랑 싸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은? 이쁘냐?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이쁜데? 아니 아직 그 까만 누나를 안 봐가지고 몰라 그 누나 마스크를 안 벗었어 제다이 오호라 협력하자는 거야 지금 꼬시는 겨? 리코더 그런 거 줘봤자 어이구 내가 남동하는 거야 제가 그냥 남동생들한테 묻자 내가 그가 그가? 내가 그가? 이렇게 내가 그가? 내가 이거로 내가 이거로 내가 이거로 내가 이거로 내가 지켜내고 마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로 내가 이거로 내가 그가볼다고 내가 그가가 근데 다른 자매가 나 안좋아하잖아 너 날 남는 사람, 안 남들어 그냥 안 남들어 그놈의 생활? 죽이네, 죽이고 죽이네 경기야? 말이코스, 너는 어디로 가? Train begins 여기 가슴팍에 동그란 거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딱 때려 꽂을 거 같은데 그렇게 끝날 거 같아 겉은 못 참지 누가 봐도 누르라고 낫던 거 전형적인 사기꾼 말하는 적이다 양칼을 쓰시겠다 아파요 이 씨발루마 오메이 씨발루마 오메이 씨발루마 오메이 씨발루마 오메이 오메이 저거 계속 차는거 같애 으! 딜렛! 야 쌍칼! 뭐 이 ㅅㅂ새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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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칼이 막 혼자 막 나와댕기는데? 이 ㅅㅂ롱이 얘는 슬로우가 안볼리네 아 뭐 밀어라 이 ㅅㅂ새끼야 아 이 ㅈㅂ 아 이 ㅈㅂ 아 이 ㅈㅂ 아 이 ㅈㅂ 병찟 이거 able 것에 1배 1 배10이고요 안되 써 kilometer 아 그 자매가 두 권을 벗었네 아 그 자매가 두 권을 벗었네 아닌가? 굿굿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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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자끼 좀 막네 아이 시발 서브다 아이 시발 아 왜 안 막아 진우? 제발 질 좀 해피 만맵입니다 아이 개시끼야 아이 아이 저.. 이 ㅅㅂ 저.. 장풍 날리는 거 이 개새끼 회전 회오리! 아이 이 ㅅㅂ 회전 회오리 다 썼어 이 ㅅㅂ 이 그 ㅡ ㅅㅂ 어우 좋다 이새끼 빗bles 속에 묻어두 진짜 땅에 묻어버렸고 누나 같이 가실래요? 줄게 내 갤럭시 S24 모트라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안 도와줄거 같은데 가자 봐봐 안 도와주자네 도와줘 도와줘 다 말뿐이야 거짓말쟁이들 하이 시발 기둥 뒤에 공간이 있었다니 아니랬군 아 이 느낌 이거 랩런트 느낌 나냐면 갑자기 여기 들어오니까 빛으로 그냥 눈 막 도지면서 막 빛으로 그냥 눈 막 도지면서 막 아 막 현란한데 시바 뭐 뭣도 없었어 랩런트 느낌 나라 랩런트 느낌 나라 랩런트 느낌 나라 공간이 없음 헉! 손잡았어! 술도 하나 다시 줬어 폭탄 돌리기 하는 줄 나랑 결혼해줄래? 어! 나 오랫동안 혼자였어 난 누구를 찾았다 난 누구를 찾았다 난 누구를 찾았다 급전개? 난 누구를 찾았다 아니야? 봐봐! 같이 간다잖아 나도 혼자였어 울어놀어 아닌가? 아 니 옆에 한 끼 있고 싶다잖아 제다와 모자 하나는 sự 같이 다를 못 Independents 제발 우리는 그리워 ? 네, 우리 그리워 우린 응원 알잖아 뭐해? 비디? 근데 저러니 avia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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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다이 이제 전사들 이제 아닌가? 저기 뭐 귀신이야? 큰일났다 이제 뭐야? 어머 내가 얼마나 잘 뛰는지 보고 있겠대 누나 근데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누나 무서워요 누나 시발 누나 시발 누나 여기 길이 없는디요 이 여자랑 같이 여행하는 그 여자 누구지? 아, 호그 조사한다고 이게 다 관심이야 여자는 누구야? 자세히 듣고 싶대 우주선에서 보대 지금 설명도 없이 우주선 가있으면 걔네 놀랄텐데 어디보자 음, 가까워 근데 누가 봐도 화장 너무 확 개찐하고 아가씨 없어보이는데 안 좋아할 듯 얘들아 인자 있는 몸이다 건들지 말아 이 녀석들아 어이 씨발 건들지 말아도 오우 자기야 나왔어 메리나 메리나 나왔어 요다같이 생긴 분 계실 거고 소눈가 아주머니 계실 거야 아 마녀야 마녀 괜찮지 뭐 부모님한테 인사 시켜드리는 거 같아 가족들한테 넌 그렇게 좋아해 새로운 아군 보가노에 있는 고대 회랑 열기 몇이죠 여기까지 더 갈 수 있을까 우리 찐나이야 이게 찐찐찐찐 마 그래 어차피 다음주 내 방송 못하니까 다 다음주까지 이거 끌고 가는 건 좀 에반 거 같아 빠르게 한번 가보자 줄게 내 갤럭시 자기 여기 앉아있어 모가노은 처음 봤을때 처음 봤을때 일어났을때 잠시만요 앉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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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가 좀 따끔한데 뭔가 멋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이 녀석이 러시기 고기 먹고싶다 맛있겠다 우주선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무슨 맛일까 맛있겠다 고기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 아 여기야 가자 자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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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낼 수가 없어 어 어 어 어 많아요 오요요 오미 지랄 오미 씨발 지랄 오미 씨발 지랄 아잇! 찧! 찧! 여기 찍고 한 번 더 옮기나? 아이씨 봐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줄게네 갤럭시 그러면은 다음 체크포인트 나오면 가자 누구세요? 아! 헉! 어머머 어! 어! 다리가 길어졌어 씨발 고글링 동료 승무원 뭐지? 뭐라고? 풀하우스래 밀왕자를 얻었대 1시 전에는 자야 돼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시가 좀 애매해 어허잉 여긴 뭐 금방 가긴 해 길이 어디더라 출게네 갤럭시 아직 안 되는 게 없겠네 오래만에 왔다고 길을 헤매네? 길을 헤매는 거야? 이걸 잡네? 나 개쩌는 존우가 되어버렸어 턱이 가야된다는 거잖아 턱이 가야된다는 거잖아 지금 턱이 가야된다는 거잖아 턱이 가야된다는 거잖아 턱이 가야된다는 거잖아 아 턱이 가야된다는 거 같아 아... 아니야, spite 아 근데 같이 가는 거 아니야 het wrong school? 아, 여기다 꽂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zing 범위에 매일이 왈 그곳 그 벽이 한 것 같긴 한데 우리의 길이 닿자 우리의 길이 닿자 아 앗 어메이징 제포의 현자 제포의 현자 이 새끼 뭐임 오 이 씨X 외계의 개 짠다 도그마 도그마는 이래도 그래도 우리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성장에 대한 약속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에 대한 영향을 향해 우리가 더욱 평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와 뭐야 이쪽에서 밖에 안 만져줘 이쪽에서 밖에 안 만져져 마스터 캐스티스, 엠파웨이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습관석 검 꺼내기 아, 이런 맵에서는 좀 이런 거 안 쓰게 해줘야지. 에이, 참. 본양 빠지게. 오, 뭐. 연출 무엇? 얘들아, 그럴 때는 패링을 해야 된단다. 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임? 어휴, 씨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패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 과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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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VE ased. 잊지나. 안 돼. 아 동료들 아니야 미래야 미래 왜냐면은 얘 보고 저기했어 애기들이 마스터 캐스팅스 막 이랬단 말이지 미래의 미래 미래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거야 왜 시발 길이 없어 다음 생기 있단다 애들아 아이 시발 수察국 마 님 음 곧 구문당하고 있어 태 낏 어 나 는 개똥벌레 똥벌레 어? 나 옷이 바뀌었네? 지게를 많이 짊어졌나 보 아! 나 유물 파괴해버린 거인?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러워사네 여기 엉망이던 내가 가장 큰 존경이었다며 또 한 번으로 가기가 있으나 이를 위해 다음 앞으로 다리로 먹었을때 꺄지 않는가 그리스마 시간 저는 이 역사에서 한 분의 역사에는 즉, 한 분의 관계적isto 이 얘기는 그 나라의 모든 접종자들은 이미 여자친구가 이 눈모음이라.. 어우 씨벌려니 누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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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눈이! 누나! 어.. 오! 안 돼! 그거ой! 무언가 academia 안 돼 예전! 보다해 … 오이 씨벌 이랬는데 아 이제 주둥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 눈은 줬다시 큰데 잡혀가지고 세뇌당했다 간지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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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가 맞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시어가 거짓마랑 아 그냥 트릴라가 거짓말 한건가 치아 그냥 넘어갔으면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쌍칼이다 구멍 뭐고 이거 원래 이랬나? 가자 함성 가자 어머 애들 너무 많아 어 나이스 개구리 아 이 씨비새끼 안 맞고 갈 수 있었는데 찐찐 마지막 행사 저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넌 알아 잘 쏴 으음 끊이세요 얘들 어머 이 씨X 길이 돌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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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왔어 왓따매! 나 이 씨발 이걸 건넌다고? 미쳤다 나 완전.. 나.. 와.. 어머 잠깐만 어떡해 어머 이런 고! 보글링 저런.. 죽은 보글링 어떡해 뭘 보고 있는 보글링 놈들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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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화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시아 아줌마가 많이 착했네 흐흐흐 아임 스포츠퍼볼 크레스 에후 엔 왓 그쪽 눈 어? 아니네 눈 멀쩡하네 네? 네? 같이 안 싸워줄거 같은데 그래도? 카운트의 권력으로, 권력으로, 칼케스티스의 권력으로, 옛날에 친구들이랑 막대기 가지고 칼 싸움할 때 저런 거 많이 하겠는데, 오, 임명하노라, 막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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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구 저쩌구, 막, 뭐, 난, 뭐, 난 재밋, 그래서, 뭐래, 뭐랬냐 방금, 본인이 갔다 오겠대? 자, 마지막 행성, 가자. 마지막 행성, 우리 자기 어디 갔어 근데? 아, 자기야, 레어로 먹고 있었어? 먹고 있어, 출발합니다. 아니? 어, 잠깐만, 내 퀘가 지금, 말 걸어야 되나? 어, 알았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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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아니여? 멘티스에 있는 홀로테이블 사용, 인키지터리오스 요새 침투? 인키, 뭐? 흐흐흐, 니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행성 뭐야, 이거. 아, 아주 왜, 말 한번 걸어봐, 뭐, 코이 경건, НА ИГАatif 시들 shot 저 terra 가난거 아니야, 응 맞지? 그 저... 새로 생긴 저 코딱집안 행성 이거 이거? 여기 처음 갔다. 여기 안 갔다. 어, 목표를 왜 안 저기해주냐? 아, 지금 설마 그건가? 맵 다 돌고... 할 거 하고... 정비하고 가라는 건가? 우리 자기 스택기 다 먹었나보네? 첫 행동? 응? 여기가 첫 행동인데? 아, 아예 시작할 때? 으응... 내 그 친구 저기 죽었던 거기구나? 내 그 친구 괴물... 그 못생기네... 내 그 친구 괴물... 그 못생기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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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시만... 이거 뭔데? 어서, 지금 이거 필요한거 같아? 닭 한 마리랑.. 너 다리에 힘이 좋아서... 뭐? 팔 달래... 깜짝 놀랄게. 앞쪽으로 참여해주세요. 이리와. She's doing it's work. Do you think the odds are? The money is on you kid. Let's go buddy. 히어 왠지 죽을거 같애 나 신경 끄지 말고 니 할 일이나 해 죽을거 같애 나 신경 끄지 말고 니 할 일이나 해 죽을거 같애 이거 어디서 봐 이 어 뭐야 멘티스 함선은 안 보이는데 우리 똥 싼거는 보이잖아 우리만 격추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반전해 반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또 바다네 또 바다 오 이뻐 멍게 해삼 방어선 바다 생물들이야 왜 이딴 데 뭔가 문 같아 보이는데 어 역시 크으으으으으응 종두 똑똑해 싸게미씨씨 뭐야 여기 총사 안하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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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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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씨 X댔다 방향 방향 대음 아 존내멀어 제발 청소짓길 비용없어? 존내멀어 심지어 앞으로 가니까 뒤로 가래 Imagined 으응 으응 안녕 얘들아 오호오옉마는데요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씨발 으이 씨발 이럴때 쓰라고 이런게.. 어? 뭐야? 나 왜 스키.. 아이 씨발 나 스킬 안써줘 얍 오 왜 한마리만 된디야 이거? 으아 누구야? 누가 이런 멋진 기술을 에잇 싸울에나 이 정도는 돼야지 어어? 야야야 터진다 얘들아 죽어..죽어버리려 죽어..죽어버리려 내 뒤에 뭐 있는거 같은데? 어이 씨발 로봇새끼 이 로봇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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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가시해 이거 이 씨끼 조금, 이만 먼저 주의하게 되자 아아아아이 아잏 아잏 잡았다 나이스 핵 오! 잠깐만! 아 뭐야 나 갇힌 거야? 새끼들이.. 어 뭐야 따개비 봐 이거 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던데 귀여워 숟가락을 파묻고 싶다 파워가 필요해 안오쥬? 굉장한 전망이구나 동력이 필요하단다 동력이 필요하단다 내가 찾으면 될 것 같아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이씨 이런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지? 동력이 필요하대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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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새끼 누가 저기다 밀어놨어 보였어? 아우 보였어 이게? 아우 시발 아, 그거 좀 했다. 확인해 봐. 나 때문에 물 날리 났는데, 나 때문에? 어떻게 해? 우리 안에 만나자. 잘생겼어. 가자, BD. 그 섹션이 꽤 약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오? 나니? 아, 설마... 잠수? 파이프에 매달리라고? 안되는데? 얼씨구? 여기가... 여기... 시바 매달리고 싶은데? 안되구요? 야, 자꾸... 후진되는데? 불이 뜨거워서 안 가진대. 왜 이런 지랄같은 게 다 있이야? 뒤쪽에도 동룡 굽고 다시 오라고? 아, 왠지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어허... 잠깐만, 잠깐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얘들아. 뭐가 있을까? 당겨보고... 던져보고... 아, 예아오. 한시바 안되면은 뭐든 그냥 막 하게 만드는구만, 이거. 문 열어라. 안 열린다. 어? 나가야되나? 아... 어이, 시바 이게 나가지네. 오른쪽에 가스가... 오오오오오오오! 뭐 나 común에 지금 초점 박살나고 있는데. 기지가? 요새가? 나 이거 잡히면 난리나겠는데? 뭐... 시바길이 어디야? 나 때문에 지금 초점 박살나고 있는데? 기지가? 요새가? 나 이거 잡히면 난리나겠는데? 이 시바 길이 어디야? 어 여기다! 거래소리냐 뭐... 뭔 소리야? 아 운전 드럽게 못하네 너희가 좋아하는 그거다 수두 뭐..뭐? 뭐..뭐? 뭔 수? 뭔 포스? 나 어디 가는 거야? 어 청소로봄 야 미안하다잉 어 청소로봄 야 미안하다잉 내가..내가 뭘 했어 뭘 해서 물바다가 되었어 미안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그거 말한 거야 야근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 평생 잠깐만 나 쌍카리였는데 맞어 그치 막는게 너무 빠르지 돈맛 돈맛 이 시바 여기가 아닌가? 비티 어이 시바 어이 시바 왜 이 시바 방금 둘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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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새끼가 내가 먼저 때릴 수 있던데 아 아 스케퍼에 대해 필요없어 어머나 펜에 부서지었다 이러다가 러바 이리 와봐 다같이 이리 와봐 에잇 아 씨바 안되네 아야야야 잠깐만 아 나 포즈가 없어 아이씨야 그냥 가자 이거 능구라고 아이 저 불씨비새끼 이거 아야 잡지마 아야야 아아 이기지게 아 너무 멀리 던졌어 일로 와보시게 거기 아 잠깐만 아야야 어? 여기가 아니야? 이 짐이 가둬 가둬 있었겠지 욕집기다 이거 오이 씨발 아 뭐야 통조러워 왜 왔어 미안해 통조러워 야 이 씨발 패븐 오 아니 먹어 이 씨발 일루와 오이 씨발 뭐 오시지 오이 씨발 오이 씨발 오이 씨발 오이 씨발 쥐들끼리 난리네 아줌네 대음 어 뭐야 아줌들끼 아 어떡해 불쌍해 아주카 먼저 잡지 그러게 하나 죽었어 얘 죽었어 어떡해 제국 어쩌구 로봇 제국 로봇 청소기 나 시댄이 수상해 여기 생각보다 뛰면서 자동으로 그 페링이 되는 가드가 되는 그게 있던 것 같애 굳이 굳이 이렇게 안 끄면서 내가 안 죽였어 맞아 맞아 맞네 맞네 뛰면서 그냥 막 돌돌이로 돌려버리네 너는 돼지야 쟤는 어떡해? 올라가서 잡는 거야? 아닌 것 같고? 내려가볼까? 아니구요? 어? 맞긴 한데 뭐지? 저기 뭔가 다른 길이 있네 어? 아닌가? 어이 씨발 길이 아니여구요 뭘 하라는 것이지? 여기도 아니구요 쟤네 잡아야되나? 니니니니 니니 니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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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대여판 하하 아 이 장면은 이거 지나고 나서 도망갈 때 마스터 죽었잖아 허허이 투리라 투리라 어디왔냐 신문실 안에 많이 에이 으으흐 이여 에에 갖다올게 저기인가 요새 성체 오소이 보스전이라 지금 저기 앞에 그거 있구만 파톱불 하나 있고 뭐고 각성해서 저대로 살아 시현은 에스컬레이터 자동주 보스 에이 야 보스 쉬었는데 이해가 어려울까 금방 잡겠지 스킬은 딱히 안찍어도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난이도가 쉬우니까 정밀 회피 적을 슬로우 하는게 아니고 내가 슬로우가 되는데 맞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이미 길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목숨이 정해져 있다면 아마 어려워 맞을 것 같긴 해 아 이게 그 그거구나 모든 애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고문 고문시키는 그 적이네 오 눈깔이 막 무섭다 이 언니 멜비 좁네 근데 이누님은 좀 많이 싸웠어가지고 계속 겪어가지고 맞다 빠르네 이 시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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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시발 년이 공격이 빠르긴 하네요 오 뭐야 뭐고 시발 이전에 이런거 안 보여줬잖아 년이 이누님 인연이 이순님 이순님 야 이거 뭐야 나 싼 칼 썼는데 뭐 눈 봐 눈 이곳에서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살아내라! 당신이 오는 것을ē!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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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gate 내 눈까지이가 너 내 두 구멍 CD가 내 포스를 rese ры更加 왜이렇게 빨라 S3 내 퍼레 스며라 여행 밀리고 있는거지? 나 손에 지금 힘이 빠지고 있어 아이 미친년 에이 지미 아이 시발 아 뭐야 나 점프 눌렀는데 이러기에요? 아이 시발 고구도 못 피하노 아 눈뽕 아잇 으! 아이 시발 괜전해 너무 빨라 아 특히 쓸 때 잘 보자 분장 에이 이 시발 진뽕 아잇 이 염병할렸네 아잇 이 시발 렸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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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조금만 더! 점프! 아이, 연병하려니! 진짜, 지랄! 아이, 이식하려니! 존다, 욕조 안하고 할 수 없니? 호잇! 누구야, 누구야? 아이, 씨발, 나야? 이겼어, 얘들아 칼! 칼! 내가 헐크론이 있어.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내가 마무리하게 해줘,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포스가 안 차. 딴 거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 내가 너희들 다 먹었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다 먹으며, 아니면 다 먹으며, 아니면 다 먹으며. 너무 늦어, 섹! 아니. 아니. 내가 너의 선택을 다 먹었고, 내가 너의 선택을 잃었고, 내가 너의 선택을 잃었고. 내가 너의 선택을 잃었고, 내가 너의 선택을 잃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좀 자르나? I'm your father. 너 여기서 나왔니? 옆에 자꾸 날아 댕기는데 목가 모기인가? 새끼 모기인가? 왜?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오! 심근경우세 그 자 아니야? 그래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손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아스베이더 복수해주래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어? 어이 씨발 어이구 놔두세요 으으으 만 아이 싫어요 어이구 이거 드세요 아 죄송해요 으으핳 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리와! 여기에서 꺼내줄! 안 돼! 어휴... 야, 무섭긴 하다! 다스베이도 한 번 보자. 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강한 시스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시스가 누구야, 근데? 도망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악한 시스의 암흑 군주 다스베이더, 아하! 아아아아아아! 이 기계같은 존재와 싸울 일은 많지 않지만 싸운다 해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포스의 다크사이드에 숙련된 다스베이더는 인키지터리오스를 지배합니다. 어떡하냐, 내가 지금 물바다 만들어놔서 더 빡쳤겠다. 나 지금 여기... 요새 물에다 잠겨붙잖아, 그냥. 홀로크론 찾기. 아, 나 못할 것 같아. 나 또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izex에 назys pedlog 시어 죽었어요... 희망 노메이씨발 claims 안 된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안 돼? 안 돼! 폴리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서 죽겠네 느낌이 진짜 싫어 너는 훌륭한 인퀴즈터를 만들었으면 좋겠군 그녀는 더 강한다고? 안돼! 안돼! 네! 네! 그녀는 더 강한 것 같군 여기! 그녀는 더 강한 것 같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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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고 있어! 아직 선택할 수 있는지? 분노로 지금 아 안된다이 안된다이 이제 포수공사 해야지 지금 요새가 물바다가 되었는지 도망 하나만 더 막아야지 이걸 사네 아 근데 여태까지 뭔가 잔잔 그래도 잔잔하다 어 뭐야 아 메린이구나? 아 놀래라 잔잔하다가 어? 저 다스베이더 나와버리니까는 느낌이 확 달라지네 웅장해지네 이 아기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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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all right. She's all right. Yeah, you too. 아니, 근데 이게 그 전... 아니, 아멘. 우리가 보고 봤던 그 영화의 전 이야기라고 했는데. We did. 쟤가 저렇게 오래 살았어? 그 이야기도 또 뭐 길든 리 엄청. Sorry. That was you in the water, wasn't it? I'm glad you're okay. This one wouldn't leave your side. Thank you. 뭐지? 나 뭘 잘 못 먹었냐? Hey. Hey. So now what? Well, Captain. This is the end of my charter. Your contract has been fulfilled. Thank you, Greece. Well, if it's all the same to you, I was thinking that maybe I would stick around here and take you wherever you got to go. Besides, the kid kind of looks up to me. What about that? We use it. To rebuild the Jedi Order.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전이라든지? 아, 나 약간... 오늘 배털이 났었는데 약간 식중독 같은 느낌이야. I don't want to go after them. I don't want to go after them. Just like they're after us. I don't want to go after them. The lives of every child on that list will be forever changed. The lives of every child on that list will be forever changed. Not by us. Okay. It's the end of our life. Then it's the end of our life. They're the end of our life. Right. Now that we're married, we're going to the end of our life. We're going to the end of our life. Now where are we? 어 스토리 완료래 나 궁금한거 지금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본걸로 이제 없어진거야 명단 없애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뿌신거 아니면은 우리 이런거 안보고도 그냥 찾아낼거야 우리의 후손들을 저기 할거야 이런 느낌이야 왜 뿌셨는지가 정확하지 않겠다 제 마음은 모르겠어 아 지들 운명대로 살라고 걔네가 제다이가 되지 않게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시바 집에 벌레가 있니 왜 이렇게 물렸지 마지막에 좀 웅장하긴 했다 이렇게 끄신게 조금 아쉬운거 같기도 하고 아쉬운데 웅장했어 2편 나온다고? 나도 재밌었어 오더 털른 오더 게임팀 제다이 어 그렇구나 이 죽일놈의 인간들 아 이미 나왔어? 찾아봐야겠다 이미 나왔다구라? 뭐야? 뭐야 상점 보내줘요 왜 라이브러리에서 나오지를 못하니 어허 스타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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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이 서바이버이고 스타워즈 스쿼드런이고 오더에 몰락 있어 순서가 어떻게 되는거야? 서바이버? 서바이버가 나온거야? 개비싼데 77,000원인데 얘들아? 아 칼캐스티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 77,000원 너무 비싸 오 오 할인을 하면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겄데 좀 늙은 칼이 나오네 오 느끼하게 생겼는걸 근데 너무 비싸다 77,000원이면 아직 안 되겄따 오 좋네 좋네 사갔는데 거의 40 이제 부록의 나이를 아 이거가 평이 별로 안 좋았어? 아 나도 좀 애매해 근데 재미는 있다 재미는 있는데 조금 뭔가 아쉽다 스토리에 집중을 못하게 했던 부분 마지막에 갈수록 몰입도는 더 괜찮긴 했어 구간구간이 짧아가지고 괜찮은 게임 같습니다 코코드론 비행기 게임이야? 얘는 44,000 얘는 아 이거 팀 저기 이렇게 계속하는 게임 그래 이거는 영상으로 봤었다 그 게임이잖아 계속 살아나가지고 계속 때리고 계속 싸우는 거잖아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 봄 할인 안하나? 디펜스 아니고 그냥 온라인 대협동 거식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게임? 그래 헤드아이버즈는 하자 아 근데 지금 할 게임이 너무도 많아 헤드아이버즈 퇴근하고 총 쏘는 재미로 가끔 하기는 해 그러면서 좀 배우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 퇴근하고 가끔씩 땡기고 있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때 좀 많이 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 와가지고 막 맥주 까마시면서 컬컬컬컬컬컬 하면서 뭘 배우고 있냐? 아이씨 배웠다고 버튼 누르는 거 배웠다고 삐또 땄다 이런 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구나 C255는 C255고 C255는 뭐냐? C255도 있어? C255는 또 처음 들어오네 어 끝났으니까 저기 들어 들어가 나는 이거 녹화 이거 다 올라가면 녹화 끄고 이게 매너지 끝까지 봐줘 보는 건 없지 누구든 보겠지 내 대신에 재미는 있었다 할인하면은 사서 살 할 의향이 있음 다음 편이 더 평이 좋다니까 아 제방 너 나는 내 유튜브를 일하면서 보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 신기했어 욕이 주로 한 70%는 욕일 테고 나머지 한 20% 헛소리 테고 10%는 이게 맞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의 대화들 뿐일 텐데 일하면서 그걸 듣고 있을까? 화면을 보고 있을까? 나는 이제 일하면서 가끔씩 어? 치즈 내가 보고 싶은 방송 방송 온라인 저기 됐네? 하면서 이제 이제 무음으로 켜놨다가 배터리 존네 나라지는 거 보고 바로 그냥 꺼버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쌈펑? 다음번에 이다음에 쌈펑일까? 쌈펑할까? 음 아 근데 나도 그렇긴 해 나도 잘 때 유튜브 한 천번은 넘게 틀어놨을 거야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튼 거 또 틀고 천번은 좀 오방 한 백번은 넘게 틀었겠다 그런 것들 하나씩 영상 있긴 해 한두 개가 아니지 다 똑같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내가 진짜 소름돋았던 게 심지어 유튜브를 그냥 자동 재생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 재생 목록 그 플레이 안 해놓으면은 랜덤으로 이 다음 거 다음 거 근데 내가 그 풍얼랭이 형 풍얼랭이 거 방송에 이제 유튜브 틀어놨더니 그 재생몽 재생 그 영상에 대해서 시청자들 이렇게 막 채팅이 올라온 적 있었어 그걸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아침에 돼가지고 나오는 그 영상이 나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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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 보니까 김도님 거 보고 저기 거 보고 다양하게 좀 보는데 그날그날 좀 다른 거 같아 근데 유독 꼭 저기 풍울아버님 거 딱 보면은 이렇게 그 아침 되면은 딱 틀어진 영상이 들어 근데 심지어 그게 마누라가 남편 죽이는 내용이야 무서워 죽겠어 난 좀 다양하게 많이 보는 거 같아 여자분 거는 별로 안 보고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기네 되게 많이 길다 난 다양하게 봐 그런 거 보다가 어쩔 때는 여행 유튜브 막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 아니 다 올라간 거 같아 스킬이 있나 이 게임이 스킵 버튼이 없더라고 한 눌러볼게 어 씨발 어 죄송 으흐흐흐흐흐흐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정 플러스 시작을 해제했다네? 명상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외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별 흥미롭진 않고요. 다음 게임이 좀 기대되는 할인 빨리 해주세요. wills and proxim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